이게 뭔일이야? 한나야 잠깐만 한나야 기다려봐 한나야만 살아계신것 아나야 아나야 들어갈까? 가난이 놀라우는 장면eld 가난이 너무 많이ів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아나야 바람이 너무 많이 드네 그렇지 일로와봐 아나야 안될거야 아나야 아나 야 아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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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일이야 이게 지금 아나야 아나야 잠깐만 아나야 기다려봐 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나야 큰일났어 빨리 가야될거같아 컴퓨터를 마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